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했던 소감을 이제 한 번씩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또 라임에 빠져있거든요. 제가 아까 의미있다고 했잖아요. 의미있는 날, 의미있는 사람과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서 정말 의미있는 날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페이지 앞으로 의미있는 시간을 매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오늘 와주시고 또 봐주시고 고생해주신 우리 페이지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1년밖에 안됐으니까 앞으로 항상 건강하고 페이지에 더 많은 추억을 쌓는 시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아 사랑한다고. 다음 또 우리 은조야. 우리 은조가 자꾸 울어요. 감동받아서. 은조야 말고 다음은 먼저, 수빈 형 먼저 할까요? 팔 짜증 쏙 돼. 수빈 형이 먼저.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저희 페이지 1년동안 저희 소중한 추억 쌓아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희 페이지가 있어서 우리 드림노트가 빛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많이 쌓아 가요. 알겠죠? 네. 오래오래 갑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다음 유아인이야. 생일이란게 1년에서 제일 기다려지고 특별하고 의미있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희는 1년에 생일이 두 번이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맞아요. 감동받으셨나요? 네. 지금 데뷔 쇼케이스 때가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막 미묘하네요. 아직 이제 겨우 한 살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저희 잘 걷지도 못해요. 제대로 걷고 열심히 뛸 때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예! 여러분 잠시만. 아까부터 빙고 할 때 그 목소리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다고요? 네. 너무 좋아요. 저희도 얼른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더 으쌰으쌰 달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항상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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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마지막으로. 미소 형. 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생일 파티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생일 파티 하면서 빙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 모습들이 자꾸 한 분 한 분 생각이 날 것 같고. 이렇게 1주년 생일 파티가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인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해주실 거죠? 네. 진짜 영원히 같이 가요. 진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다고도 표현 못 할 만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고맙습니다. 이런 무대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있고 더 많이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은조 형의 말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진짜 많이 보고 싶었고. 오늘 사실 아쿠나 맞듯하면 콩콩 할 때도. 오랜만에 베이지 응원 소리 들으니까. 연습실에서는 항상 응원 소리 없이 연습만 하다가. 오랜만에 응원 소리 들으니까. 더 인연사보다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베이지 앞으로도 오래해요. 여러분 같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조 형의 진심어린 말이 우리 페이지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페이지 여러분들. 아 페이지. 드림노트 여러분들. 드림노트 여러분들. 우리 페이지 여러분들께 단체로 인사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얼른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노트 분들의 퇴장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기차 타는 안돼? 기차. 기차. 기차요. 찍으세요. 갑니다. 승민이 운대요. 안녕.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네. 네. 조심히 가.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터치회가 남아있을.